이쁘라 방공만 다 먹으라 니 쓰러진다 방공만 다 먹으라 닭가슴살 있잖아 아 진짜? 아 먹어야겠다 아 진짜로 국하고 찌개랑 아 제가 먹고싶어서 먹는게 아니라 이거는 어쩔수 없이 먹어야지 좀 먹어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드셔야 된다니깐요 진짜로 산룡아 쓰러진다 진짜로 운동하시라니깐 국찌개 이런것만 드시면 먹으러 가면서 빼야돼 먹으러 가면서 빼야돼 먹으러 빼면 핫병 좋은게 진짜 진짜 이제밑이 뭐 테레비가 많이 틀린다 다섯군데 났더라 유레카 뭐 브이게이크 공대 뭐 종주치 뭐 여러군데 많이 났더라구 밥을 안먹어 술먹방도 하나요 예 좀 이따 넘어와서 한잔 먹겠습니다 아 그놈의 주용훈 이야기 억수로 하네 자 감사해뵙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감사해뵙겠습니다 딸게임 드시는거 반공기봐 이게 자 먹겠습니다 아 잘 이야 억수로 아니 배꼽이가 제대로 메왔네 어? 어 바로 내 아들하네 어 잘 먹겠습니다 어? 어 형님 잘 먹겠습니다 어 형님 많이 드세요 이거다 이거 형님 잘 먹겠습니다 내한테 디렉트로 바로 어 잘 먹겠습니다 원래 그래야돼 옆에 형님이 다시 있대요 뭐 옆으로 어 옆으로 어 옆으로 네 알겠습니다 어 저 오늘의 여러분 스물여섯살입니다 아 맛있긴하겠다 스물여섯같은 안보인다 예예 성숙이 좀 숙숙해보인다 제휘씨를 마세요 네 와이프가 숙숙인데 아 눈앞에 띄기 좀 다 잡았어요 오 성형안에 따라서 오는데 어 문코했습니다 아 근데 딴 데 안했습니다 이게 자부심이 집니다 음 맛있네 예 간이 잘 되겠네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뭐야? 형줄라가? 아니요, 민규야. 나 돌반지. 돌반지. 반지도 알나봐요. 아, 돌반지. 형님은 형준이니까? 어, 얼마인데? 시크할만한. 괴로운 흙을 따네. 흙을 따네. 오, 흙을 따네. 다 됐네. 근데, 왜냐면, 애기 돌리 흙을 따네. 그 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단순히 조길라 해 먹냐? 예. 그래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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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같이 두 개나 해 보네, 결국엔. 아유, 시바. 괜히 연락했네. 행사 지나고 연락했대. 음, 맛있네요. 이 집 맛있네. 탄수화면 상관없어요. 밥도 흥미바르네. 맛있네요. 라면은 이거 좀 줄이고. 라면은 안좋아합니다. 원래. 통닭을 먹지 말고. 통닭은 많이 좋아합니다. 달달님. 달달이 되게 고맙다. 여기 대구요. 대구여. 동성로. 닭기심. 대구여. 닭기심. 형님. 이거는 제가 계산하지 말입니까? 형님 근데 부상해서. 형님 또 형님 또 욕을 먹습니다. 생끼가 또 욕을 먹습니다. 리팬들 앞에서 또 새끼가 또 또 또. 아니. 저번에 착한척하고 있는 새끼. 안타겠습니다. 형님 그럼. 형님. 형님이 요거는. 밥을 시발. 좀 천천히 시발. 어? 인터넷 가서. 일해 분데. 밥보세요. 저 바로 걸어놨는데요. 어디요? 저기 덜어놨는데요? 어? 아 덜어놨습니다 저 무슨 밥을 꾹꾹꾹꾹꾹 씹어먹어라 삼용아 삼용이 입에는 칩이 아니고 염삼이다 그래서 염삼용이다 염삼용이 아 저거 꼭꼭 씹어먹고있으니 입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다 먹어서 다 염삼용이 이 집 간이 잘 면여요 여러분들 어 무거지도 맛있고 아 삼용아 니 재유씨가 생겨서 솔직히 좀 불었거든 어 진짜 불었는데 잠깐만 어? 핸드폰보다는 거 오신답니까? 내가 모르겠어 어 아 나 이미 빨아서 먹잖아 아 근데 뭔 짓을 했길래? 네? 술 먹고 뭔 짓게 무슨 짓을 했길래? 응 그냥 감정이 올라와서 그냥 뭐 좀 치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미인이시던데? 네 진짜 미인이고 근데 더욱이 형 동네 사람이야 아 진짜 미인이야 형 그 조그만한 마을에 형 초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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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나인데 아니 형 집은 초나인데 형이 부산에서 놀아가지고 집은 초나인데 그 조그만한 동네에 살던 제주시설을 했더라 어 깜짝 놀랐지 형님도 어느정도 개인적으로 아니 모르는데 모르지 모르지 왼손잡이가 아니고 좌우 베티 야 삼병이 이제 텔레비 나오고 하면 슛 아 뭐 공식방송 텔레비가 아닙니까 공식방송 그러니까 네 아 텔레비가 아니구나 네 공식방송 근데 요가 컨셉으로 안 느껴졌네 몰라 요가 거기 가서 배우는 거 또 네 옛날에도 나왔잖아 네 저 누구야 유제 하겐치행하고 아 중독이 어 그 뭐지 아 그거 썰 아 그 지더라야 공식방송 나가고 유일하게 배밍목된 미제가 젖밖혀 두고 어 네 어 왜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니 별로 안좋아하는가베 아 훈련자들 이들이 저 싫어하나베 아 어 어 너는 괜히 짜길래 어 어 어 어 어 괜히 그럼 우리 그런 말하면 네 우리도 느끼라시지 아 아이고 삼병 어쩌겠노 어 어쩌겠다 삼병아 어떻게 펜을 먹으러 주겠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한 1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 네 내년까지 근데 그전에 제가 망할 것 같기도 한데 네 너는 절대 안 망한다 너를 좋아하는 층들이 있잖아 응 응 네 너 좋아하는 매니아 층들이 있잖아 네 이거 묵은제 묵은제 침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시퍼의 반란 야 근데 너그 팬들은 너그 팬들은 네 방에 예를 드리고 매니저들은 왜 너를 디스를 하냐 원래 그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아 원래 그래? 응 아 네 모든거 회장님한테 보고한다는데 진짜 진짜로 할 것 같은데 아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니가 20kg만 뺨 되잖아 그지? 아 근데 진짜 운동을 다 했어 딴 거 없어요 그래 운동을 해야지 응 운동 안 배우면 자꾸 안 먹고 배우면 진짜 큰일 났네 철규형 똥바지 한 번 넣어가면 시청자 올라간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토요일날 그러면 미리 놔서 최소에 대해 납땅 저녁에 내가 납땅 제 백본님 같은 경우도 형 스타일대로 방송하는거에요 형같은 스타일대로 방송하는거에요 형 같은 스타일로 방송하는게가 이런거 제가 최세대의 법보다는 사명의 법보다는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여포인님 방송을 보면서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링구 형님보다 더? 링구 형님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지만, 여포인님 방송을 많이 해서 소통하는 자체입니다. 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여포인님이 소통을, 왕국으로 솔직히.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 하나 잡아가지고, 용하고 두드러 잡아보고 바보 만들었뿐요. 에이, 왜 그런지. 너는 부파도 잘하고, 너 먹방도 잘하고. 나는 삼형이한테 배우고 싶은 거는, 진짜 이 얼굴에, 이 디자인, 이 본네트에. 나가가지고 여자들한테 말 걸고 한다는 사실. 너무 진짜 이제 삼형아. 형이 그건 좀 배우자. 네한테 진짜 큰 점수 주고 싶다. 형도 그래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기가 없어. 아 그냥 얼굴 그냥 철판 가십시오. 아니 여자들한테 말을 걸었는데. 뭐라는 줄 아냐? 저 저기요 했어. 저기요 했거든. 저기요 했는데, 휴대폰 보고 있더라고. 봐봐. 니 저기요 해봐. 저기요. 형이 그러면 바로 다른 여자 찾아야죠. 아 구라더라니까. 아 그래서 막 너무 부끄럽더라고. 삼형이 형은 좌절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어. 아 사도 많이 차있다 보니까. 응. 바로 방금이 아닙니다. 너도 내 스타일 아니다. 너도 추천 주기가 적게 한 번만 해주세요. 응. 아 지금 뜨겁더라고. 응. 그리고. 이 안에 토백이라고. 창피한 것들이 있지. 그렇지? 응. 맞다. 아는 사람 먹을까봐. 아들이가? 예. 우리 아들이. 그. 책을 본 적 있죠. 제주 씨. 제주 씨. 방송하는 부분 대해서. 한번. 그. 그렇지 안 하죠? 네. 그게 좋은 거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야. 근데 니도 내 닌곤처럼 덜거야. 닌곤처럼 덜거야. 닌곤처럼 덜거야. 닌곤처럼 덜거야. 닌곤처럼 덜거야. 밥 하나 더 주세요. 자자하겠습니다 지금 데리고 있는 거 좀 안 드세요 시원하게 다 먹어 놓고 자자하대 다 먹어 놓고 반장 데리고 다 먹어 놓고 비벼는 거 맞아 드실 수 있니 고기도 다 치워 먹으니까 자자하겠다 내가 한 번 부모님 말씀 국물 드시지 마시잖아 다 비벼났네 국물 드시지 국물 먹지 말아야 돼 국물도 다 먹고 제가 이거를 딱 뜯어보니까 모든 것부터 그럼요 853명 추천 몇 개지 853명 추천 좀 해주세요 3명이 버프 600명 내 버프 100명 100명이 버프 100명 저 반갈리하고 저 심망했습니다 아까 200명 방갈리 야박 달달님 100개 고맙다 달달 100개 고맙다 감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혓바닥 사줘 혓바닥으로 혓바닥으로 혓바닥에 쌀 찐다니까 네 그렇구만 한 번 더 저녁 죠 한번 더 업고드 뤼슈 한 번 자리 닌고인 형수라고 아니다 뤼슈 뤼슈가 형수님 뤼슈하고 비나트입니다 밴드업입니다 백검 동네님 팬 가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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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근데 저 위염이라서 술은 진짜 잘 재야되는데 먹지마 위염이 진짜 나 피검사하고 응급실에 갔나왔거든요 응급도 근데 아프시다던데 누가 사람들이 아니다 형 생생하다 이러던데 여포도 아프고 니도 아프고 아니다 아니다 형 형 생생하다 아 생생하다? 여포님 보십시오 형님 야채하고 고기를 다 드시는 거 같습니다 니는 고기만 처먹잖아 나는 야채 다 먹는데 야채하고 당근하고 다 드시지 않습니까 저 김치 먹었습니다 김치 김치는 다른 김치 김치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형님 편입니까 무슨 당뇨비 먹는 사람은 뭡니까 아 원래 다 드셔라 아 예 아 홀아 다리먹어 형님들 제가 착한 척이 아니라 제가 그때 옆에 형님 부산에 갔을 때 대접받고 내가 여기서 안 사면은 여러분들한테 요거도 먹겠죠 요거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어 알겠어요 형님 근데 돌아먹어 조용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봐봐요 제 잘못 아니죠 매일 처음부터 하시라 홈바이 홈바이 그길 동생으로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형님 계이브 응 밥 먹이는 거 비슷하긴 그러네 그지 흐흐흐흐흑 아흐흐흑 흐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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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